선발대로 미래에서 업로더를 타고 온 서길복 시그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된 한태술과의 대결 모든 회차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업로더를 타고 도착한 그는 빠르게 돈과 권력을 손에 넣고 이를 통해 단속국을 만들어 미래에서 넘어오는 자들, 즉 최대한 변수들을 제거했고 또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기록하게 하여 이를 다음 회차의 시그마에게 넘겨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알게 했기 때문이죠 시그마는 숫자의 총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시그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칭하는 서길복은 지금까지 몇 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한태술과의 싸움을 반복하면서 이어져온 서길복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시그마의 예상이 처음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13화, 태술과 길복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간 상황입니다 태술과 서해가 어떤 방으로 숨어들자 시그마와 단속국은 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사실 그냥 들어가서 이들을 붙잡아도 됐지만 굳이 그러지 않았죠 이전 회차의 시그마가 현회차의 시그마에게 남긴 기록에는 포위된 태술과 서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발로 나와 이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회차를 반복한 서해와 태술은 이번 회차에서 왜 저들이 이 상황에서 순순히 이들을 잡으러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되고 태술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SOS 메시지를 남기면 미래의 시간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누군가 도와주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구조 신호를 남기고 미래에서 이를 보고 태술의 경호원이었던 봉선이 나타나 이들을 구해줍니다 자 이전 회차의 시그마는 바로 이 초등학교에서 순순히 제 발로 태술과 서해가 나와 붙잡힌다는 기록을 이번 회차의 시그마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 태술과 서해가 순순히 투항하지 않아 당황했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기습을 당해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는 이전 회차들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미래에서 봉선이 가져온 한태술의 유골가루를 통해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번 회차의 한태술은 실패했던 다른 회차의 한태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태술은 이전 회차들과는 다르게 서해까지 속여 아예 벙커 속에 가둬버리죠 이 때문에 시그마는 단속국에게 빨리 사라진 서해를 찾으라 하고 서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재선을 가머니설로 꼬셔 서해를 벙커에서 나오게 하죠 서해가 벙커에 들어가는 것 역시 이번 회차 시그마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회차의 시그마가 남긴 기록대로의 흐름이라면 분노한 강서해가 과거의 서길복에게 총을 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돼 핵전쟁을 몰고 올 시그마를 탄생시키게 하고 자신이 서길복을 죽이는 걸 방해한 한태술에게 화가 나 단독 행동을 하는 강서해와 그런 강서해를 찾아 헤매는 한태술을 시그마는 쉽게 잡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예정된 10월 31일 시그마는 성당에서 그들에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혀 그들의 마지막을 결혼식처럼 꾸미고 서해에게 총을 쏜 뒤 한태술에게 세상인지 여자인지를 고르게 했어야 합니다 찍은 적이 없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의 존재와 계속해 떠오르는 이들의 결혼식 장면은 바로 이전 회차가 이렇게 흘러갔고 또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걸 증명해주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태술과 서해는 이전 회차와 다르게 행동했고 그 때문에 시그마의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그마는 태술을 잡았고 또 서해가 제발로 성당으로 찾아와 붙잡혔기 때문에 이전 회차에 시그마가 남긴 것과 완전히 똑같이 이들의 결혼식 같은 분위기로 상황을 연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그마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그마의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한태술 역시 그의 유골가루를 통해 양자 얽힘 현상을 겪으며 시그마가 알고 있는 미래를 그대로 알게 되었죠 시그마는 한태술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똑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태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태술은 이번에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만에 빠진 시그마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을 몰고 올 시그마를 죽여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핵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아 폐화가 된 세상을 살다가 태술을 지키기 위해 업로더를 타고 온 강서해의 존재마저 없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태술과 서해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구하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서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 다 의아한 그때 평생 태술에게 가려졌던 승복이 흑화하여 나타나 서해를 총으로 쏘고 태술에게 업로더의 마지막 코딩을 완성하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한태술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승복은 업로더를 타고 과거로가 한태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 말하죠 세상인지 여자인지 한태술은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시그마를 죽이고도 서해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시그마를 죽여도 업로더가 만들어져 핵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한태술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그마를 죽인다고 해서 이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결국 업로더를 만든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이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다시 만날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한태술은 서해에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끝없이 반복되었던 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이렇게 업로더의 제작자 한태술이 업로더의 마지막 코딩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서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던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핵전쟁 이후의 삶을 산 강서해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태술은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 안에 있고 옆자리에는 서해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믿기지 않는 광경에 한태술은 죽은 형이 보일 때마다 먹었던 약을 꺼내지만 이내 약을 먹지 않고 이 꿈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죠 이어서 비춰지는 비행기 안내는 이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1화 비행기 장면에서 한태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하와이에 같이 가겠다는 대사였죠 아마도 태술과 서해가 탄 이 비행기는 하와이행 비행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와이라는 지명의 뜻은 신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하죠 이는 곧 지금껏 형발과도 같았던 영겁의 시간 동안 같은 삶을 반복해온 이들이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마침내 안식에 들었다는 해방을 나타내는 은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지프스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회차에 한태술 1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서해 아버지가 공원에서 찾아낸 서길복 서해 아버지는 그에게 온정을 베풀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을 증오하는 미래의 시그마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화실에는 한태술을 저주하는 그림이 놓여있고 한태술이 죽어 없어졌음에도 서길복은 한태술과 같이 안경을 쓰고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이미 없는 한태술을 바라보며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죠 이는 서길복의 한태술에 대한 증오는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서해 아버지가 공원에서 서길복에게 덮어준 겉옷주머니에서 서길복은 서해 아버지가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을 적어놓은 수첩을 발견했죠 이를 통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서길복이 얼마든지 또 다른 시그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암시합니다 한태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형 한태산도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태산은 동생 한태술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시그마와 김서진 그리고 박사장 강서에는 언제 어떻게 업로더를 탔는지 보여지지만 형 한태산은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업로더를 탔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본 이 드라마상의 한태산의 목적은 오직 한태술을 살리기 위한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떴을 때 한태술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면 어떻게든 업로더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 한태술을 다시 살리려 하겠죠 2020년 10월 31일 예정되어 있던 업로더의 완성과 핵전쟁은 막았지만 이 업로더 시설과 이 업로더를 어떻게든 다시 완성하려는 승복 그리고 언제든지 시그마로 각성할 수 있는 서길복 여기에 동생을 살리기 위해 백번이고 천번이고 업로더를 탈 각오가 되어 있는 형 한태산이 남아있죠 이들을 남겨두면서 시지프스는 드라마상에서 보여주지 않은 두 번째 굴레의 시작 한태술 투가 받게 될 또 다른 영원의 형벌의 시작 그 가능성을 남겨두며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시지프스 더 미스인데요 미스는 신화란 뜻이죠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지프스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교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그를 신들마저 능멸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교만한 성격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한태술이 그대로 닮아있습니다 그런 고로 한태술은 곧 시지프스의 화신으로 보아도 무방한데요 시지프스는 그의 비상한 머리로 그를 찾아온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감금시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를 찾아가게 되죠 타임머신의 개발은 김서진의 엄마 케이스처럼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등 섬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는 신의 분노를 사는 일에 해당되겠죠 전쟁의 신 아레스가 시지프스를 찾아갔듯이 핵전쟁이 한태술을 찾아가게 되죠 결국 시지프스는 신들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아야 끝나는 벌인데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계속 굴러떨어져서 시지프스는 영겁의 시간 동안 그 형벌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한태술의 영원히 계속된 이야기가 이런 신화 속 형벌에 해당하겠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한태술 1의 영혼은 해방을 맞았지만 이러한 끝이 없는 신화의 속성 때문에 10월 31일 이후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업로더에 의해 한태술 2의 또 다른 형벌이 시작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엔딩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작품 시지프스 더 미스의 엔딩은 어떤 결말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